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해 팔과 함께 무릎 접어 돌려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 들어 원 그리며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할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접어 돌려주세요. 손 귀 옆에 대고 다리 옆으로 터치했다가 무릎 들어 트위스트하며 팔꿈치 옆으로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복부 힘으로 멀리 터치하고 트위스트해주세요. 트위스트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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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사선 위로 뻗으며 다리도 함께 사선 뒤로 뻗어주세요. 팔처럼 상체 숙이며 손과 발 멀리 보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무릎씩 접으며 팔 위아래로 들어볼게요. 복부 힘 풀리지 않게 계속해서 힘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옆으로 터치했다가 가져오며 반대다리 위로 들어볼게요. 팔도 함께 움직이며 다리 높게 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옆으로 터치했다가 가져오며 다리 위로 들어주세요. 동작 크게 움직이며 팔도 함께 움직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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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있게 걸으며 손 앞으로 모았다가 위로 모아볼게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손 끝 길게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사선 아래 사선 위로 보내며 한 다리씩 중심 이동해 볼게요. 중심 좌우로 움직이며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 옆으로 이동하며 손 사선 위로 멀리 뻗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동할 때 무릎 살짝 구부리며 복부부터 옆구리 팔까지 제대로 태워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옆으로 이동하며 손 사선 위로 멀리 뻗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손은 최대한 멀리 뻗으며 복부와 옆구리 작은 느껴볼게요. 상체 틀며 한 다리씩 뒤로 보내 두 손 아래로 힘있게 내려볼게요. 상체 틀며 한 다리씩 뒤로 보내 두 손 아래로 힘 있게 내려볼게요. 움직이며 신나게 따라해주세요. 팔과 함께 한 다리 무릎 접어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팔과 다리 계속 움직여주세요. 움직여서 움직이며 무릎 높이 들고 동작 이어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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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할게요. 반대팔과 함께 무릎 접어 들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주세요. 팔과 다리 크게 움직이며 동작 이어갈게요. 팔과 다리 크게 돌리며 다리 옆으로 두 번 이동해 뒤쪽 사선으로 탭해 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다리 뒤로 탭하며 한 손씩 앞으로 펀치해 볼게요. 복부 힘주고 다리 뒤로 탭하며 한 손씩 앞으로 펀치해 볼게요. 앞으로 펀치하며 다리도 함께 멀리 뻗어 주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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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